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신혜와 넘치는 축복이 그리스의 예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설교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본문을 하나 뽑으라라고 한다면 창세기 10장이 말씀이 될 것이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을 하나 뽑으라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과 그리고 창세기 10장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년 새해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잘 읽어봐야지 창세기부터 요한 게시도까지 한번 올해는 일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를 딱 펼쳐서 읽어나가는데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이 아닐까 왜 그런가 하면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족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 필요 없는 사람들 알아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가 왠지 그냥 뛰어넘어가고 싶은, 그냥 넘기고 싶은 하지만 왠지 그냥 넘기면은 성경 말씀은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왠지 찝찝하고 왠지 성경을 똑바로 읽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읽어보려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10장 족보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그 세 아들의 족보,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70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노아의 막내 아들 야벳, 야벳의 자손이 14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둘째 함에 대해서 이 함의 자손의 약 30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장자인 샘의 족보, 그 자손들이 26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몇 명인지 숫자만 세어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오늘 본문 10장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그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5절과 20절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러한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기 언어와 각기 나라별로 흩어졌더라 첫째 아들이 그 자손들과 함께 흩어지게 되고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셋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각기 언어와 각기 족속과 각 나라별로 흩어짐에 대한 이야기 나뉘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 말씀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묵상함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 그 질문은 왜 나뉘어졌을까? 왜 나뉘어졌을까? 처음에는 함께 살았겠죠 처음에는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오랜 생활을 함께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마음을 맞춰가면서 때로는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함께 살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못마땅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혹시 주변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못마땅한 구석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그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마음을 맞춰서 함께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각기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각기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흩어지고 분리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0장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져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마음만 나뉘어지나요? 아니죠 사랑도 나뉘어져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나뉘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에 못마땅한 구석이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나뉘어지고 거기에 뭐가 찾아옵니까? 사랑이 나뉘어져요 이것만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의 예수가 나와 함께 사시기에 나는 이제 그리스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대속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예배드리듯이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대면하며 서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사건들 거기에서 내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그리고 나의 생명을 나의 마음을 나의 온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펼쳐지게 됐을 때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갈라지고 갈라지는 것도 좋은데 갈기갈기 찢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집중했던 내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나뉘이 생기고 마음의 흩어짐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의 분리가 생기죠 교회 와서 새벽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 갔을 때에는 전혀 다른 말, 전혀 다른 행동, 전혀 다른 생각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이 나뉘, 마음이 나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될 때에 오늘 노아의 세 아들이 왜 각기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각기 나라별로, 각기 족속별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족보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이들이 왜 나뉘을 선택했을까?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삶이 왜 나뉘어졌을까? 그것은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을 더욱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내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구나 그리스도인은 나뉘의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누메 사는 나눔 그리스도인은 나뉘의 인생이 아닌 나눔의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물질을 나누고 나의 시간을,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나뉘의 시간이 아닌 나눔의 시간이 많아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그러한 가족과 그러한 가문을 가리켜서 믿음의 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믿음의 가문입니까? 마음이 나뉘어지고 사람들과 분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즉,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내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있는 바로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하나가 되고 그들이 그리스의 사랑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고치심이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이 이런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나뉘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가문이 아니라 하나 되는 가족 그리고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가문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눔의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과 가문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